네 안녕하십니까 욜로치부 입니다 저는 도쿄에 테슬라 매장 앞에 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테슬라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제 곧 들어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시대에 맞춰서 먼저 들어 일본에 먼저 들어온 테슬라를 접해 보기 위해서 도쿄 매장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뭐 차가 어떤 차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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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문이 열리네요. 지금까지 테슬라 X를 살펴봤고요. 일단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어요. 우리나라에 오면 혁신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. 전체 도어 자체는 리모콘으로도 멀리서 다 닫고 열 수도 있고요. 이게 하나하나 요소 요소가 신기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어쨌든 참 재밌는 차고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오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테슬라 일본의 테슬라 일본 도쿄의 테슬라 매장에서 열로투브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